. 높게 걸렸습니다. 모비스의 공격. 컷 인 프라이. 천준범 득점 인정만 책. 보너스 원 샷. 모비스가 속공 처리가 굉장히 매끄러웠습니다. 그리고 좀 전에 빅터 선수의 골밑에서의 수비가 상당히 좋았죠. 빅터 선수가 이렇게 활약을 해준다는 건 역시나 감독의 믿음 그리고 자신의 책임감이 얼마나 경기력에 영향을 주는지가 좀 느껴지는 대목이 아닌가 싶어요. 그렇죠. 여행을 안멍이 써던 부분이고 여러분도 안멍을 내면 시 accounted 저희는 따라